이어서 네이버 클로바 CIC의 정석근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이버 클로바 CIC는 네이버의 AI 연구 및 개발 전문 조직으로 최근 차세대 AI로 불리는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국내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정석근 대표님께서는 초대규모 AI 개발 현황 및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로바 CIC 정석근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리고 저희가 어떤 AI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굉장히 큰 하이퍼스케일의 AI를 만들고 있는지 이런 이유와 과정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위한 일상의 AI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앞에 강연에서도 보신 것처럼 결국 AI라는 게 어떤 새로운 걸 완전히 없던 걸 만든다기보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좀 더 돕는 어떤 툴 사람을 돕는 어떤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그게 AI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조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네이버와 라인이 공동으로 5년 전에 설립한 AI 전문팀입니다 AI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세돌, 알파고 이런 이슈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그 조금 전부터 저희가 AI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크게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이버, 라인, 그리고 최근에는 라인과 야후, 저펜 합병을 통해서 야후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에 AI 기술을 어떻게 잘 넣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그리고 한국,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AI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5년 동안 많이 익숙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스마트 스피커들도 꾸준히 해왔고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음성 인식이나 음성 합동, 자연어 처리 등의 기반 기술들도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외부 회사들도 쓰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AI 서비스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AI라는 걸 가지고 어떤 걸 해왔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 일본에서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컨택센터에서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상담원의 역할을 돕거나 혹은 상담원들이 하시는 일을 지원을 해서 상담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같은 데서 아웃바운드 밖으로 전화를 건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AI가 요즘 대체를 하고 있거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자가 격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기존에 공무원이 직접 사람이 전화를 걸던 걸 제가 AI를 전화를 걸므로써 훨씬 공무원분들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도 저희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OCR 기술을 만들었고 처음에 파파고라는 서비스에 해외에 나갔을 때 번역하기 편하시라고 만든 기술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좀 더 여러 가지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은행에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처리에 굉장히 제한된 수의 전문가들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AI가 사전에 정보를 처리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OCR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많이들 보셨을 AI로 성우분들이 하시는 정도의 목소리를 만드는 것들 그것들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AI보다는 직접 보시면 이런 게 AI가 여기까지 왔구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몇 가지 사례를 호합시켜놨는데 먼저 고객응대 사례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고객님 네이버에서 예약하신 내용도 있으신데 모바일 앱이나 웹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전화 주신 5759번으로 예약하신 내용은 따로 없으시네요 상당히 자연스럽게 고객응대에서 흔히 사람이 하시는 것 같은 단지 그냥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직업과 어떤 상황에 맞는 정도의 음성 합성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은 많이 올라왔고요 감정 표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연기도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기존에는 음성 합성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성우분들을 모셔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만들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일반인들도 간단히 저희가 드린 앱을 가지고 집에서 녹음을 하시면 그분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제가 만든 겁니다 다음 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우 한예리는 아카데미 후보 6관왕을 달성한 미나리를 통해 진정성 있는 연기와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극찬을 받은 바 있다 네 이 합성기를 만들 때 원래 하신 분은 집에 전업주부신 분이셨고요 그냥 일반인 분이시고 목소리는 굉장히 좋으셔서 본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합성기를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저희 앱을 통해서 만드신 분이고요 마지막은 최근에 저희도 홈쇼핑 관련된 것들도 몇 가지 하다가 한번 테스트해본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머머 이 제품 색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고급스럽지 않나요? 네 이런 것들도 TV에서 많이 보신 수준이죠 그래서 정말 일반인 정말 성우들이 하는 거 혹은 실제 사람에 가까운 목소리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도 꽤 음성 합성 기술로 올라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음성 인식 클로바 노트라는 서비스를 최근에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한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써주고 계시고요 클로바 더빙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온라인 학습에 쓰이는 성우의 역할도 직접 AI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구현해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쭉 드린 이유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걸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AI라는 게 단지 신기한 거 굉장히 멀리 있는 언젠가 되겠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리고 그 수준까지 꽤 올라왔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콜센터에 전화를 받는다든지 실제 전문가들이 문서 처리하는 걸 돕게 된다든지 이런 목소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AI라는 게 단지 신기한 거 마케팅하고 보여주는 데모 수준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인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여기까지 와 있고 그리고 AI가 풀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리고 AI가 가능성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확신을 먼저 가지고 있다 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 New Paradigm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AI라는 걸 저희도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해왔지만 최근 1년간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큰 변곡점을 맞고 있다 그걸 저희가 실제로 이 일을 하면서 저희가 먼저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 2.0이라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저희가 알파고 좀 전이겠죠 2015년 정도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기술 그 전에도 AI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왔지만 이 딥러닝이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팁핑 포인트가 2015년 정도부터 시작됐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 가장 큰 차이는 그 전에는 저희가 쓰고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가 사람이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사람이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패턴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면 2015년 이후로는 사람은 이걸 학습할 수 있는 어떤 툴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주고 데이터를 줬을 때 그 데이터에서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그런 큰 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 이후에 제가 아까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음성을 인식한다거나 어떤 이미지를 분석한다거나 목소리를 만든다거나 하는 식의 사람이 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만한 작업들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스스로 그런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보여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소프트웨어들이 꽤 수준이 높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저희가 최근에 보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다만 이걸 하다가 저희가 저희는 이제 사업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기업이니까 기업 관점에서 이 AI 기술의 가능성은 많이 받지만 이게 그러면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고 어떤 가치를 정말 훨씬 큰 규모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AI가 데이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까지 좋은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일단 결과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할지 어느 정도 품질로 돌아갈지에 대한 결과가 예측이 굉장히 어려웠다 음성 인식 기존에 저희가 스마트 스피커 이런 거 많이 써보시면 될 때는 잘 되지만 안 될 때는 정말 안 되거나 굉장히 어이없는 수준의 품질이 나올 경우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 부분 그리고 여기에 학습을 시키고 데이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표현을 드렸지만 이 데이터라는 것을 모으고 이걸 가공해서 그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길고 비싸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비스를 만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자들이 쓰는 패턴에 따라서 성능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라고 제가 봤고요 특히나 이 모든 과정들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걸 처리할 수 있는 AI 모델러 AI 연구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오늘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요즘 AI 하시는 분들 채용도 굉장히 어렵고 몸값도 굉장히 비싸고 숫자도 굉장히 제한된 그래서 이 AI 모델러라는 사람들의 역량에 굉장히 우리가 성장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업적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기존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각각의 AI 어플리케이션들을 하나하나 모델러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모델이 하나하나의 기능들이 굉장히 비싼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정도 되는 회사도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하고 AI를 만들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제한된 굉장히 큰 문제들을 제외하고 모든 문제에 AI를 적용한다는 건 그 비용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앞에서도 계속 얘기 나왔지만 GPT-3라는 게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고 굉장히 큰 하이퍼스케일 AI라는 게 작년에 나오면서 그런 굉장히 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큰 모델을 만들면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을 가능성 이걸 작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지난 1년 동안 제가 본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정말 저희처럼 전문 AI팀을 갖지 않은 그런 일반 회사들도 아니면 AI나 IT 기술이 없는 일반인들도 AI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가능성 이것들을 작년부터 저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반도체, 아까 이 전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반도체라는 게 집적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저희가 굉장히 큰 메인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도 만들고 IoT 기기도 만들고 이렇게 새로운 어플 계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최근에 저희가 보면 AI라는 것도 하이퍼스케일로 굉장히 커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런 굉장히 큰 모델을 만들었을 경우에 굉장히 저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기능들이 생겨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하이퍼클로바라는 걸 시장에 공개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오늘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퍼클로바라는 게 앞에서 제가 굉장히 큰 걸 만들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굉장히 싸게 어플 계션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드렸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이건 누군가가 큰 모델을 잘 만들어놨다는 전제하에 이 어플 계션을 만들기 쉽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가운데에 코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큰 투자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도 이걸 위해서 슈퍼컴퓨터도 사고 그리고 저희가 네이버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AI 전문가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보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국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AI 연구용 슈퍼컴퓨터로는 거의 10위권 안쪽에 있는 굉장히 큰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굉장히 많은 네이버 서비스들에서 파생된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도 저희가 많은 걸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저작권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말 수백 개의 여러 가지 약관이라든지 계약서들을 다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중에 적복한 것들만 골라서 이 데이터들을 좀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문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PR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AI 학회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논문을 내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세계적으로 한국이 AI 랭킹이 몇 등이라고 할 때 그중에 상당수가 저희 클로바팀에서 저희 네이버팀에서 논문을 많이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하고도 직접 연구소도 AI 연구소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뭘 만들었냐 그런 것들을 오늘 간단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야? 바흐입니다 바흐가 왜 음악의 아버지야?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한 심플한 Q&A인데요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음악이면 음악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서 대화를 위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앞에서 만든 하이퍼스케일 AI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별도의 튜닝이 없이 그냥 물어보고 답을 하는 이런 능력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바흐의 음악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마치 아버지처럼 온화하면서도 무게감 있고 굳건한 인상을 풍겨서 그렇게 불러왔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쉽게 설명해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네 이런 식으로 앞에서 한 대화랑 맥락을 이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걸 지칭을 하고 얘기를 하면 공감을 하고 뭐 이게 보시면 너무나 사람끼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AI도 이런 수준이 되는데 별도의 노력이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네이버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 저희 SME 사업자들을 돕기 위한 부분들도 AI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획전을 만들 때 기획전 타이틀을 정한다거나 최근에는 저희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쇼핑몰들이 고객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발송할 때 그때 메시지에 가장 최적의 제목이나 내용이 뭐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적어주고 보내기 전에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자세히 보시면 원네스라든지 댁량이라든지 이런 식의 요즘 젊은 분들이 쓰시는 굉장히 최신의 그런 것들도 많이 직접 저희 AI가 문구를 만드는 데 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보시면 요즘 리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도 뭐 리뷰를 점주분들이 식당이나 이런 점주분들이 보실 때 거기에 욕설이 들어가거나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있거나 할 때 하나하나 보거나 감정적으로 소모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도 제가 요약을 해서 핵심만 뽑아 드린다거나 긍정 부정 이런 것들을 분석해 드린다거나 오른쪽에는 간단한 것들을 그 스토어에서 원래 쓰시던 문구를 그대로 학습을 해서 그 사람 말투처럼 답글을 달 수 있는 이런 것들 아직 저희가 출시를 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다양한 테스트들을 쉽게 해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분들도 저희 쇼핑에 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냥 단지 코드명만 적혀 있거나 해서 무슨 상품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AI가 자동으로 교정을 해서 실제로 구매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일 수 있는 상품명 교정기도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더비, 지갑, 애니, 0002, 블랙 이런 것들을 간단히 실제로 카드 지갑이라든가 저희가 이해해서 AI가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 있고 저희가 선물하기 같은 기능에서 친구에게 선물 메시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 그것도 적절한 상황과 어떤 물건을 샀는지를 가지고 이런 문구도 여기 도와줘서 고마워서 나중에 술 한 잔 살게 이런 것들도 AI가 자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지역 서비스에서 별점 리뷰를 키워드 리뷰로 바꿨는데요 이때 어떤 키워드들을 선정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이다, 식당이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키워드들을 하면 사용자들이 이 가게를 평가하기에 가장 좋은 키워드일까 이런 것들도 저희 하이퍼클로버가 굉장히 기존에 네이버의 블로그나 카페나 지식인이나 이런 데를 학습했기 때문에 각 업종별로 적합한 키워드들을 찾아내는 것들도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는 챗봇이나 AI 콜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해야 될 데이터 생성 작업을 저희가 AI가 하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부콜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코로나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에게 전화하는 서비스는 기존에 만들어서 해봤었는데 그 서비스들은 그냥 굉장히 루틴한 매일 똑같은 말을 해도 별로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거노인분들께 안부를 묻는 전화를 드리는 AI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같은 얘기를 했을 경우에 노인분들이 너무 단조롭게 느끼거나 AI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전화를 해서 그냥 용건만 묻기보다는 좀 더 정서적으로 교류를 하고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AI를 만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여기 사용자의 피드백 보시면 되게 반갑고 친구 같고 칭찬도 해줘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실제로 들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비스를 저희가 할 건데요 오늘 실제 통화한 내용을 한번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부콜입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예, 가능해요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요새 통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네요 왜 그러세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그건 아닌데 무릎이 아파서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어, 무릎이 뭔지 모르겠는데 쑥쑥 쑤시고 아파서 아이고 그러셨군요? 파스나 찜질팩이라도 해보세요 병원에도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러시구나 아프시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더 큰 병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다음 주에 병원 꼭 가서 약도 좀 파오고 하려고 그러셨군요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음, 고마워 걱정해줘서 네, 어르신 그럼 나중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실제로 통화한 그걸 저희가 녹음을 해서 들려드린 건데요 이 정도로 그냥 일반인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고 뭐 이런 태스크들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좀 더 보강을 하게 되면 요즘 굉장히 외로우신 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친구도 되드리고 어떤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AI까지도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클로바 노트 말씀드렸고 그래서 음성 인식 성능을 개선하는 데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이퍼스케일의 AI를 쓰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지금 추가하고 있는 것들은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요약을 해준다거나 거기서 투드리스트를 뽑아준다거나 이런 식의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도 좀 더 자연스럽게 돕는 것들이 내년 상반기에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OCR이라는 것들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굉장히 많은 문서를 미리 배우고 있다가 새로운 문서를 봤을 때 거기서 문서에서 어떤 정보가 있다든지 빨리 뽑아주는 이런 것들도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 테스크들을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의 강점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별도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저희가 큰 모델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다양한 어플 기술을 쉽게 만들 수 있었다 이게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저희의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개발자가 아닌 기획자들도 쉽게 이런 AI를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개발 툴을 클로바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지금 개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부터 저희가 하이퍼 클로바 언제 공개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다음 달에 저희가 클로즈드 베타 형태로 네이버 클라우드 통해서 외부에 공개를 할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퍼 클로바를 가지고 여기 있는 굉장히 많은 테스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모델을 만들므로서 쉽게 어플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와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서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 혹은 사업이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건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걸 하나하나 개발하는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존에는 기존에 이게 확장 가능성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하이퍼 스케일의 AI와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가 합쳐진다고 하면 각 회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AI로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AI의 발전 속도 AI가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속도가 훨씬 가속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는 하이퍼 스케일 AI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AI가 알고 있던 가능성을 좀 더 적용될 수 있는 넓이를 훨씬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하이퍼 스케일 AI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그걸 지난 6개월 이상 체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설명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고요 오늘 Q&A가 있다고 들었으니까 거기에 Q&A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석근 대표님 흥미로운 발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과 라이브 채팅으로 들어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음 달에 클로즈드 베타 버전 공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클로바는 초거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새로운 서비스 상품으로 만드시나요? 아니면 공공개방인가요? 이런 질문을 박성화 님께서 주셨는데요 아까 공개 부분 외에도 조금 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다음 달부터 클로즈드 베타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훨씬 많은 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 달에도 저희가 발표드렸지만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라는 걸 만든 이유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AI 역량을 전 세계에서 그 언덕 나라보다 AI를 잘 쓰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 그걸 위해서는 누군가는 가장 굉장히 큰 투자를 해서라도 AI 수준을 높여야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라는 걸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 네이버 플로폼 위에서 사업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쉽게 저희 AI를 쓸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보강을 할 생각이고요 그 외에도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분들이 좀 쉽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음 달에 제공 오픈되는 클로바 스튜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사전 질문 두 번째를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AI 관련된 윤리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어서 혹시 기업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AI 윤리의 현실적 난점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라고 신유정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이퍼클로바라는 걸 만들어 놓고 아까 우리가 음악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노인분하고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해보고 그 이상의 테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해보고 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대답을 잘합니다 대답도 잘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AI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적절한 답을 한다거나 혹은 실제로 없는 걸 약간 지어서 답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처음에 말 배우고 말 잘하니까 너무 기뻤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갔다 오더니 욕을 배운다거나 혹은 부적절한 이상한 말을 배운다거나 그런 일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해가는 과정이 지금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를 성장시켜가는 과정인 것 같고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도 말씀하신 윤리라는 거 혹은 정치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구나 봐도 보편타당하게 정답인 것들도 존재하는 건 분명합니다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부분들을 커버하는 것은 누구나 봐도 정답이니까 그건 적절히 가르쳐줄 수 있는데 또 하나는 그 이후에 굉장히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은 정답을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를 답을 해도 되는지라는 거 판단이 일단 굉장히 어렵고요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 이 하이퍼스케일 AI라는 게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지식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학습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에 가까운 그 AI를 만들어가는 건데 결국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편견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저희 철회할 거냐 보편적 편견 그러니까 누구나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모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을 그어갈 거냐 그게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밖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하고 협업을 하고 해서 최대한 문제가 없는 범위의 것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서비스를 하다 보면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AI라는 걸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AI가 그 결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완벽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완벽하게 100% 완벽한 걸 만들자고 하면 저희가 뭔가 시도하는 데 굉장히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개선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게 저희를 비롯해서 AI 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실적 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과 실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해 갈 거냐 이 두 가지가 저희한테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네, 진솔하게 고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네이버도 AI 윤리준칙도 두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패널 토론에서 관련 내용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온 실시간 질문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차 보경님께서 주셨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이 있는데 예전에 한 그룹에서 AI 가전을 만들었을 때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서 재미있는 해프닝이 일어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사투리로 말하거나 듣는 것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투리로 말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투리를 듣는 건 꽤 잘하는 것 같고요 앞에서 제가 음성인식, 클로바 노트라는 거에 하이퍼클로바 얘기도 드렸는데 음성인식 쪽도 저희가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학습을 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표현들이나 다양한 억양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력도 상당히 올라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클로바 노트 같은 앱도 한번 써보시면 어느 정도 수준 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일례로 한국보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본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지역별로 방언이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저희가 꽤 수준이 높게 어려운 방언들도 서비스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써주시면 그만큼 저희가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질문 두 번째인데요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AI가 학습, 응용, 기억 같은 것뿐만 아니라 망각, 착각과 같은 정신, 사회 활동도 할 수 있을까요? 심하 히로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델이 커지면서 추론 능력이라든지 저희가 못 보던 능력들이 생겨가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망각, 착각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상한 말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AI 쭉 하다 보면 예전에 알파고, 이세돌, 바둑들을 보면 AI는 나름의 특별히 이유가 없이 돕겠지만 그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해서 아, 이게 이런 의미, 이게 신의 한 수다 이런 표현들도 저희가 사람 관점에서 굉장히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AI가 하는 여러 가지 버그일 수도 있고 혹은 AI가 아픈 특성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그게 망각, 착각, 혹은 어떤 정신 사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면 AI가 기존에 못 보던 아,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라는 것들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많이 해가는 걸 보면 가까운 시일 하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높은 수준의 정신적 교감을 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방에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문과 출신이라 공감이 되는 질문인데 지은킴님께서 인문학을 전공한 대학생들이 AI 시대에 갖추어야 할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본 역량 혹은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하이퍼클로바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그중에 꽤 많은 게 여기서 소위 말씀하신 인문학 혹은 문과생 분들이 만드신 겁니다 저희가 요즘 해보니까 예전에는 물론 AI라는 게 굉장히 깊은 과학, 수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에 가까웠다면 요즘은 오히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죠 우리가 엑셀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엑셀을 예전으로 돌아가면 엑셀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지금도 엑셀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지만 근데 요즘은 우리가 엑셀을 직접 만들지 않고 엑셀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 위에다가 문과들, 이관을 떠나서 그걸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서 쓰고 계시죠 저희가 볼 때 AI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AI를 저희 같은 사람들은 AI 툴킷들을 음성 인식을 한다거나 OCR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기본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잘 만들어지고 나면 이걸 묶어서 어떤 일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문과냐 이과냐의 문제를 벗어난 어디에 AI를 넣으면 좋을까 이런 창조적인 창작적인 생각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뷰를 어떻게 한다든가 네이버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도 이제 저희는 더 이상 꼭 개발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볼 때는 AI를 직접 만든다기보다도 제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만든 기본 툴들을 잘 묶어서 어떤 것에 적용을 하면 사람들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판단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AI 개발자라고 하는 게 꼭 이 프로그래머들만의 직업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는 일도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AI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평소에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어떤 부분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오히려 인문학 하신 분들이 훨씬 AI 시대에 더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 같은 인문학 전공생에게 매우 희망이 되는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충실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이 초거대 AI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미 현실에 쓰이고 있고 곧 우리 앞에 좀 공개될 예정이다라는 거 정석근 대표님 발제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